소용없는 짓이에요. 그만둬요. 이봐요. 그런다고 밀지 않는 벽이 뚫릴 것 같아요. 보이지 않는 벽. 그럼 뭐가 있긴 있다니까. 그럼 전의 그 가게는 결국 벌리기 못하는 거잖아. 이거 원래 경매물이란 게 좋겠지. 미상! 미상! 빨리 저를 따라해요. 하다 보다 어서요. 계속 그러고 있다가는 인간들한테 건져준다구요. 아저씨, 고등어 빼고는 다 죽었나 봐요. 안 돼. 난 여기서 나가고 싶어. 서로 뜯어먹기 말고. 여기서 나갈 길을 궁리하자. 아파! 눈앞에 바다가 있어. 벽을 부수고 바다로 나가자. 네 말대로 바다로 도망간다고 해도 상황은 여기와 다를 바가 없어.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먹는 거야. 우리에게 먹힌 우럭도 저들에게 먹힌 우리도 힘이 없기 때문이야. 우린 그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서 흘러가면 돼. 또 그게 자연의 순리야. 미안하지만 이곳에선 절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. 절대! 그래도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것보단 나아. 손을 들이쉬고 느껴봐.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. 구속하는 모든 것을 깨뜨려봐. 우린 이렇게 살아있잖아. 자유를 뛰어봐. 바라를 뛰어봐. 이곳에선 모든 한 노래 해. 자유를 뛰어봐. 바라를 뛰어봐. 이곳에선 모든 한 추억 해. 대oug가 쫓아가고 나를 덜어낸 정시히 바꾸면을 끊 좀. 감사합니다.